한국 왜 이렇게 추워 엄마 얼굴 또 땡겼지 발음 새는 거 보니까 또 뭐 잔뜩 맞았네 엄마야 아버지가 공주님처럼 모셔와가지고 신처럼 떠받들고 사는데 뭘 그렇게 얼굴에 신경을 써 착한 아들 잘해보기로 했으니까 돈 워리 엄마 빠이 하자 어떡해 미안해요 괜찮아요? 이쁜 걸이네 예뻐서 봐줬다 이쁜 걸은 가던 길 가면 되는 거고 핸섬한데 쿠랑이까지 한 난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고 오케이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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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침에 본 그 룸파? 어? 수상한 걸? 내 뒤를 따라다니나? 내가 이쁜 걸한테 눈길은 줘도 마음은 함부로 안 주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거 아닌가? 그쪽 시선 강타는데 식스팩 한 번 만져볼래요? 어? 아? 어? 코 스읍 미안해요 다쳤어요? 하.. 예쁘니까 두 번 봐준다 손수건 그냥 주세요 괜찮아요 나랑 세 번째 만날 때 줄게요 내가 코피 나게 한 건 사과하겠는데 그쪽 무리했던 거 아시죠? 손수건 필요 없어요 연애 세포 다 죽었나 보네 시간 돼? 그럼 또 내가 튀어나가야지 형 내가 형 좋아하는 거 알지? 내일 비상섬유 SNS랑 홈페이지에 엘리 찾는다는 공고문 좀 게시해 주세요 네? 하루에 세 번이나 만나고 우리 운명 같네 장난 그만 하시죠 왜 남의 진심을 장난이라고 말하지? 혹시 알아요? 우리가 진짜 운명일지? 운명? 지금 운명이라고 했어요? 운명을 믿어요? 믿는다고 해야 도도한 거리 나한테 넘어올 것 같은데 이봐요 난 운명을 믿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운명 아니야 형 여기 어 근데 여기 서린 그룹 다녀요? 형 내가 오늘 세 번이나 만난 여잔데 나 이 여자한테 꽂혔다 저 저 저 형이 내 여자 뺏어갔으니까 나도 형 여자 뺏어봐야겠네 내겐 너무나 소중한 뒷손을 마주 잡고 널 불러본다 기억해 기억